아 맞다 꼬댕이 형님 꼬댕이 형님 부회장님 되셨던데요 우리밤? 대박 대박 잘 부탁드립니다 아 레이선 파라도 16하면 또 적응 안되는데 아 블리자드 빨리 개선점이 필요합니다 나는 가장이다 가장이기 때문에 이겨야 한다 콩구 아니 근데 어제 철구형 추경 그거 철투부로 봤거든요 근데 스타비제이 4명이 끝이었어요 여러분들 야 홍구 희소같이 오졌다 아니 근데 나랑 철구형이랑 그거 뭐냐 할만시퀄 하는거 어떻게 누가 찾은거야? 영상으로 보여줬어요? 어 보고싶은데 어디서 보는지 모르겠다 뭐 근데 그때 저 진짜 말랐었죠 여러분들 그때 픽스스타링 할 때인데 와 진짜 개말랐더라 그때 허리 못차고 있었냐고요? 허리 부러져가지고 허리 보조기 차고 있었어요 이제 허리 부러져서 사랑한 기억도 고마운 기억도 고마운 기억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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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니저분들 방금 제동이 형 비하한 새끼들 싹다 처리해주세요. 쓰레기통으로 넣어주세요. 뒤집 준비해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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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